둘, 셋! 도이소위 퍼블릭! 안녕하세요! 소년고하부입니다! 2015년 11월 12일! 드디어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있는 날입니다.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들 수능이라고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긴장하지 마시고 노력하신 만큼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. 또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꼭 따뜻하게 입고 시험장으로 가시고요. 저희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. 화이팅하세요! 아 그리고 모르는 번호는 몇 번이 좋을까요? 3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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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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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번 몇 가지가 3번인 걸로. 화이팅! 그럼 지금까지 소년고하우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! 화이팅!